야 근데 이거 뭔데? 어 박스 이거? 아 이거 내가 집에서 가져왔지 커피가 내가 자 궁금합니다 나 매운맛 같은 거 스트레스 받을 때 좀 가끔씩 먹어 근데 조금 더 맵게 먹으려고 아니면 엽떡에다가 좀 엽떡도 맵는데 매운데 그래도 조금 더 약간 스트레스 받을 날 맞다 엽떡에다가 나 엽떡 기본도 맵던데 아 난 매운 걸 못 먹어 아 매운 걸 두 분이서 같이 좋아해요? 네 그러니까 매운 걸 먹기 위해 만난 거네요? 네 저날은 매운 걸 먹기 위해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가져왔어요 아 봐 드디어 박스 공개되나요? 네 뭐야? 뭐야? 아 매운 소스? 네 아 일본에서 온 소스도 있고 막 데스라는 글자는 있네요 와우 드디어 공개되는 허영지 씨의 박스를 공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드디어 공개되는 허영지 씨의 박스를 공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좀 도와드릴까요? 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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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 올리고 아 아 와 아이스박스 하하하하 근데 이런 게 요즘에 엄청 먹혀요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네 열어볼까요? 네 아 눈부셔 하하하하 짠 짠 이게 이 소스들 응 아 이거는 집에서 제가 그냥 라면 같은데 면에다가 조금 더 추가해서 먹을 때 쓰는 그런 소스들이에요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쉽잖아요 네 아쉬워요 그 맵다고 하는데 그 매운맛의 정도가 저한테 만족시키지 못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꺼낸 건 뭐 헌혈 이런 거 아니에요?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 좋다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해서 보여요